조직의 최고 수뇌부가 직접 나서서 퇴임 직원들의 일자리는 물론이고 억대 연봉을 알선해준 정부 내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며 오늘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공정위가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쇄신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놓고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의 최대 위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잘못된 관행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히면서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명목인지를 불문하고 폐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취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엄격한 인사 원칙을 설정하여 퇴직 예정자의 재취업을 염두에 둔 이른바 병력관리 의혹을 완전히 차단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 퇴직자 문제들이 불안이 됐는데, 또 어떤 내용들을 담겨 있습니까? 네, 퇴직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꼽아보면요. 퇴직 후에 민간 기업에 재취업한 사람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하겠다는 내용이 우선 담겼고요. 또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사건 관련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또 공정위 직원이 참여하는 외부 교육이나 강의 등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공정위 직원이나 관련 기업체 임직원이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효과 있을까요? 아니요, 벌써부터 효과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대책의 핵심은 앞으로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잘 감시를 하는 것일 텐데, 이 감시를 맡을 외부 기관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보통 이런 조직 쇄신 대책에는 외부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감시 조직이 등장하기 마련인데요. 익명신고센터 운영 하나만으로 이런 조직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많이 찍히고요. 또 애초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의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게 공정위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그런 만큼 공정위의 자체 쇄신만이 문제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등 컨트롤타워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직자들이 규제가 없고 법이 없어서 비리 저지르겠습니까? 다 여기저기 허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파고드는 건데,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법무역 공정위관에 힘겨루 얘기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런 뒷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직자 공정거래위원회 비리가 발견된 것도 검찰이 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발견이 된 건데요. 이를 놓고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힘겨루기였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속고발권이라는 건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 대표적으로 담합 같은 게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사건은 우선 공정위가 전담을 하고,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을 한 뒤에야 검찰이 사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인지를 해도 수사를 자기가 못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도입됐을 때는 고발이 너무 많으면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주니까 다소 제한을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는데요. 시행을 하고 보니 이게 공정위 차원에서는 업무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검찰 차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를 알면서도 수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학자 시절부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던 김상조 위원장의 고개를 숙이면서 이번 갈등이 다소 봉합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실제로 내일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를 골자로 한 합의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폐지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